너 뭐야? 너 어떻게 이런 일을 머릿속에 했어?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? 왜 이래 또 언니? 내가 뭘 어쨌다고? 인터넷 기사 다 봤어. 그거 네가 한 거지, 그치? 그러고도 모른 척 할 거냐? 무슨 기사? 무슨 기사로 언니가 이러는지 교수님 알아요? 본 적 있어요? 봐봐. 뭐 때문에 언니가 이렇게 흥분하는지 알기나 하자. 너, 너 정말 몰라? 글쎄 왜 그러냐니까? 인터넷 기사 봐! 어떻게 이런 기사... 누가 이런 거야, 어?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하나를... 교수님, 제자 제이 양이 누구예요? 교수님이랑 이렇게 잘 아는 제자도 있었어요? 왜 또 이래? 제이 양? 제이 양이 조수석 녀석이 누구야? 그따위 영어 써놓고 오리발 내밀면 내가 모를 줄 아냐? 너 말고 또 누가 있어? 조수석 예매하고 또 건드린 제자 있어요? 예? 이거 보세요. 아니면 평소에 하나는 내 딸 아니다 이렇게 동네방네 소문냈어요? 그런 거예요? 그러면 나가세요. 하나밖에 없는데, 하나! 아무리 그랬어도 품에 얹고 키웠던 딸인데 어떻게... 남들은 나은 정보다 기른 정이라는데... 어떻게 그 어린 거를... 그 어린 걸 이용해서 이딴 식으로 까발려! 하나가 아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잖아요. 근데 아빠라는 사람이... 어떻게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짓을 할 수가 있어요? 너 죽어, 어? 차라리 너 죽어버려! 너 같은 온 세상에 없어지면 죽어! 왜 이래! 내가 있다는 증거 있어? 잘못한 건 사모님인데 왜 나한테 와서 이래? 처음부터 다른 남자랑 연애해서 하나를 낳은 거잖아. 혼혜자를 낳은 건 내가 아니라! 사모님이야.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나한테 와서 이러냐고! 그리고! 나 동생으로 생각 안 한다며? 나 같은 건 인간 취급도 안 하겠다며? 근데 왜 여기 와서 난동을 부려? 우린 남인데! 나가! 당장 나가! 그만 가세요. 가세요 당장. 교수님, 지금 정말 실수하시는 거예요. 우리 절대로 가만 안 있을 거예요. 이 사실 다 밝힐 거예요 다. 언니 그만 가. 이래봤자 우리만 열받아. 그래. 지연이가 아니면 내가 해. 니들 둘 내가 죽어도 용서 안 해. 알겠어? 청년 가자.